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수 후보들 3명의 주요 후보들인데 이 후보들이 서로 사퇴하라 요구를 하면서 지금 단일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또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 자리를 차지할 걸로 보이고 교육, 권력, 교단을 또 진보 선생님들 말하자면 전교조 교사들에게 내어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3명 후보 모두가 지금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 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이 세 사람들은 아마 역사에 또 교육계에 얼굴에 들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교육감으로 나와 있는 조희연 측근이 민유시 의원들과 선거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서 파문이 이루고 있습니다. 보수 결집을 허터나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수 결집을 허터나야 한다. 이게 지금 선거에 개입했다 하는 비판이 되게 되고 있고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금 어겼다 하는 겁니다. 조희연 측근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만나서 선거 전략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신종화 전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이 전날 오전에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시 의원들을 만나서 교육감 선거 전략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조희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사임이었습니다. 공개된 녹취를 보면 신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 전혁으로 집중되는 보수의 결집을 허터넣어야 한다. 조 전혁으로 집중되는 보수의 결집을 허터넣어야 한다. 지금 이 조희연 쪽에서 볼 때 지금 이 세 사람의 후보 조영달, 박선영 그리고 조 전혁 이 세 사람 볼 때 지금 조 전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집을 허터넣어야 한다. 조 씨가 세 명이다. 세부적으로 준비가 될 부분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 씨가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희연에다가 중도 보수 진영의 조 전혁과 조영달 이렇게 세 사람인데 그런데 조 전혁으로 집중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 그래서 이걸 허터넣어야 한다. 이게 바로 공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교육법은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안 받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당 공천을 하다가 선거의 정치를 완전히 빼기 위해서 그래서 정당과 또는 이시의회 의장 포함해서 국회의원 그 누구도 정치인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 중립 위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희연 후보의 선거본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에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활동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캠프와 관계없는 단독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단독 행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희연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 만났고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희연과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조희연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리해서 만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리해서. 신 전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교육청 사직의 변을 올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희연님의 서울교육감 재도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다시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지금 조희연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한다. 임명증을 받지 않는다. 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이렇게 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 겁니다. 그는 이날 보도가 나온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안면 마비를 동반한 이성 대상 포진 정상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가뜩이나 몸이 불편해서 선거를 주도적으로 돕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슨 큰일을 한 것으로 호도하는 보도의 정황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큰일을 한 것.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운동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들이고 몸을 많이 놀려서 운동하는 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조전역으로 집중되는 보수의 결집을 허탈해 놓아라. 이렇게 지정되는 게 이게 큰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게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의원 모임에 참석을 요청받아 교육감 선거 관련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또 아는 수준에서 설명해 준 것이 전략회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회의라고 따로 있습니까? 전략회의. 조전혁으로 집중되는 보수의 결집을 허탈해 놓아라. 하는 것이 그게 전략회의가 아니고 그게 공작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선거 3명의 중도 보수 후보가 단일화 안 되고 있는데 대신에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즉 한 사람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유권자가 단일화 하면 진다.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서로가 공작을 해가지고 아니 후보 세 사람이 서로가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단일화 못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서 지금 보수 결집 못하도록 허탈해 놓아라. 그것도 조전혁으로 결집하지 못하도록 허탈해 놓아라. 왜 박선영이나 조영달은 이야기하지 않고 조전혁만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선거에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조희연은 정교조 불법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를 나왔다고 한 자체부터가 진보징령에서는 이미 최강욱, 황우나 윤명을 통해서 받지만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죄 또는 범죄 행위 이걸 덮기 위해서 배지를 단다 하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재명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간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조희연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울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뭔가 공작성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선거 개입이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듣고 동조를 하고 했다면 이게 성취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